안녕하세요 와우와우 시청자 여러분 조인성입니다 공효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작품이 와우와우TV를 통해서 방송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한국에서 참 열심히 찍고 또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이라서 여러분들도 저희의 마음과 똑같은 그리고 많은 감동을 느끼실 수 있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송을 통해서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와우와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효진입니다 괜찮아 사랑이야가 와우와우TV에서 방송됩니다 너무 기뻐요 이렇게 일본 팬들을 만나게 돼서 기쁘고요 저희 드라마는 아주 뜨겁고 화끈한 사랑 얘기예요 그리고 인간에 대한 치유와 힐링이 들어있는 그런 작품이에요 많은 분들 보시고 마음이 따뜻해지셨으면 좋겠고요 괜찮아 사랑이야 많이 사랑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세요 사랑 많이 받으면 꼭 한번 일본에 놀러 갈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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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